안녕하세요 하신입니다. 오늘은 슈픽앤코리아가 제가 비중이 한 600만원 치 넘게 들어가 있으니까 5% 7% 정도 지분을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왜 처분하지 않고 행보를 거치는데 왜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한번 한번 봤어요. 슈픽앤코리아는 쉽게 말해서 B2C 사업인데 휴대폰 껍데기, 휴대폰 껍데기를 만든다는 것은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 휴대폰, 카메라, 진동기, 모터, 배터리 이런 것들은 제조회사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맞춰서 그 회사의 니즈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B2C 기업, 비포, 애프터 기업은 만들고 난 후에 소비자가 원하는 케이스, 소비자가 원하는 필름,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의 그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제조회사의 갑질을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단 말이죠. 굉장히 이것도 메리트 있는거지. 그런 가운데 슈픽앤이라는 껍데기, 휴대폰 껍데기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도 슈픽앤 껍데기는 쓰진 않아. 하지만 메이커 쓰는 사람은 메이커만 쓰거든.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게 휴대폰 메이커 매출이 2021년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상 중금속 미검출 안전 테스트 통과 무역의 날 1억불 수출 탑 달성. 아마존 전체 카테고리 셀러 순위. 아마존의 전체 아무것도 이제 뭐 국경 이런거 상관없이 전체 카테고리 셀러 순위의 4위란 거야. 아마존에서 파는 것 중에 네 번째 매출. 장난 아니지. 에어쿠션, 스파이더웨어 패턴. 중국이 이거를 복사하고 카피 할 순 있어도 이거는 정품을 쓰는 사람은 정품만 쓴다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아닌데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위탁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공장이 없고 그러니까 재고가 그렇게 쌓이지다고. 재고가 쌓이더라도 이거는 재고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뭐 상하고 그런게 아니잖아. 뭐 이렇게 물건 뭐 좀 상하고 이런게 아니잖아. 신선식품처럼 그런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지분을 높였는데 근데 주식은 마이너스야. 근데 내가 팔지 못한 이유가 싸거든. 왜 싸? 봐봐. 주요제품 등의 현황 케이스가 매출액이 2,619억이야. 케이스만 팔아서 2,619억의 매출이야. 전체 4,000억 매출 중에 우리 월덱스 막 1,500억, 뭐 비츠로셀 2,000억 이렇게 하는데 얘는 휴대폰 껍데기만 팔아가 2,600억 매출이야. 64% 전체 매출. 보호필름 486억 11% 파워 뭐 손세정제 이런게 945억 이거 뭐 23% 정도. 자 봐봐. 가격 변동이 뭐 케이스는 뭐 13,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쭉 팔려. 이거 따라서 어 자 생산설비 이걸 떠나서 자 매출 보면은 케이스가 수출이 2,500억 내수가 118억 막말로 휴대폰 껍데기만 팔아가지고 2,600억에 매출 올린다. 휴대폰 껍데기만 팔아서 휴대폰 껍데기만 팔았는데 2,600억이라. 보호필름이 468억 그중에 또 수출이 423억 케이스는 휴대폰 껍데기는 수출이 2,500억 내수가 118억 기타 수출이 852억 내수가 92억 수출이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수출이 3,776억 3,776 나누기 4,033는 수출이 93%인 기업이야. 수출이. 그러니까 국내 눈치 볼 필요 없지. 해외로 뻗어 나간다니까. 그걸로 또 아마존 이런 쪽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얘들은 국내 매출 6.3% 아시아 7.5% 유럽 25% 1,030억 북미 2,300억 57% 기타 2.6% 108억 합쳐서 4,033억 자 이런데 그러면 해외 매출이 9 대 1 이니까 멀티플 더 줘야 되지. 근데 얘네들의 PER이 얼마나 나오냐면은 현금성 자산과 뭐 이런거 이런거 다 떠나서 부채율도 별로 없어. 얘들은 차익금도 안써 거의 안써. 뭐 주식수 일단 얘들 주식수가 주식수로 한번 볼게. 주식수가 자본금 주식 총수 600만 주에요. 600만 주. 주식수가 600만 주라는거는 뭔 말이겠노? 보통 자본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신주를 발행하잖아. 신주 인수권 사채, 전원 사채, 교환 사채 이런거 하는데 얘들은 잘 팔리니까 돈 잘 벌고 하니까 굳이 은행에서 빌리는 걸로만 해도 충분히 하거든. 그러니까 신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않아. 그러면 600만 주가 시장에 풀려 있는데 그러면 또 대주주가 몇 프로가 있냐. 그런걸 다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그럼 이거 보자 이거. 재문대표를 봤을때 자 봐봐. 매출액에 따른 영업이익 4033억 영업이익 796억 796억 796 나누기 4033원 영업이익 19% 단기 순이익 5,4,7 나누기 4033원 순이익은 13% 그래서 EPS를 계산하니까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니까 8800원이 나와. 얘들 지금 얼만데? 한주에. 자 슈픽앤코리아 오늘 날짜 61800원 61300원인가? 6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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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 나누기 8800원이지. PER이 6.9다. 아무리 휴대폰 껍데기를 판다고 하지만 PER이 내가 투자를 해서 7년이면 내가 본전 차린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싼가 아이가? 맞지? 그렇게 생각하지? 휴대폰만 팔아가지고 아까 제가 매출을 얼마나 받았는데 휴대폰 팔아가 내가 매출을 얼마라 카드나 기억이 안나노? 휴대폰 팔아가지고 2400원인가? 휴대폰 팔아가 얼마지? 또 보면 되지? 휴대폰만 팔아가 2300원까지 1800원까지 기억나는데 휴대폰만 팔아서 케이스 2600원 그러면 이 회사는 뭐고? 차익금도 적고 부채도 적고 은혜에서 돈만 빌리고 주식수는 600만 주고 그럼 이 회사의 대주주가 지금은 뭐 무상증자나 이런거 덩치를 더 키우는데 그런게 별로 없다라면 없다 한지라도 나중에는 무상증자를 하든지 유상증자는 안하겠지 유상증자 할 건디가 없잖아 명분이 없잖아 무상증자를 하겠지 주식수가 600만 주밖에 없으니까 주식수를 더 불려야 돼 있지 그러면 이런거는 더 혜택 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비중을 높였지 맞잖아이? 그런데 지금은 행보야 지금 행보지 자 봐봐라 네이버 금융에서 어디였노? 슈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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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자 10년 차트인데 2014년에 최고가 176,000원 찍었거든 지금의 3배 잖아이? 그러곤 행보야 이런거는 또 배당금 배당 비율도 1.9% 한 2% 까지 주거든 이거는 언젠가 터진다 이거 맞지 언젠가 터진다라고 본다 이런거는 이런건 걱정이 없는데 내가 이걸 하지 않고 다른 또 소비재니까 다른걸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슈피겐에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왜? 실적이 얘들이 너무 빠방하게 잘 나오니까 휴대폰 껍댕이 팔아 2600원 매출 올리는데 휴대폰 껍댕이 팔아가지고 2600원 어디갔노?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휴대폰 껍댕이 팔아가 2600원 매출 말이다나 이게 맞지? 그래서 나는 휴대폰 그거 비츠로셀에 지분이 한번 보자 지분에 비츠로셀 지분이 몇프로를 가지고 있더라 인베스팅 닷컴으로 보면은 자 비츠로셀이 아 비츠로셀이란다 슈피겐 코리아가 마이너스 38만원 지금 5.8% 하락중 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국내 주식 중에 6.6%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이거든 나한테는 613만원 원금 근데 마이너스야 근데 걱정 없는 거는 이만큼 실적 잘 나오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뿐이지 인정받는 거는 순식가이다 로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